사옥 이전을 놓고 대전시와 기싸움을 벌이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일단 유성구로 이전한 뒤 향후 원도심으로 복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갈등이 봉합되는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중구청은 이번 타협이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이전 불가를 고수하고 있어서 또 다른 갈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김철진 기자입니다. 대전 중구에 있는 사옥에 유성구 이전을 놓고 갈등을 빚었던 대전시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장우 시장과 박성효 이사장 간의 감정 싸움으로까지 확대됐던 두 기관의 갈등이 타협점을 찾아가며 수습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대전시가 일단 유성구로 사옥을 이전하되 향후 원도심으로 복귀할 것을 약속해달라며 기존 절대 이전 불가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선 겁니다. 소상공인 공단에서 현재 중구, 원도심 쪽으로 공간이 확보가 된다고 하면 우선적으로 검토한다거나 아니면 대전을 떠나지 않는다라는 확약을 통해가지고 소진공도 오는 6월 이전은 불가피하지만 2년간의 임대 계약이 끝나고 대전시가 좋은 부지를 제시한다면 적극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됐던 세종 이전설도 부인하며 직원들의 근무 환경과 가격 등 조건만 맞다면 대전 원도심으로 복귀하는 것도 열려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대전시와 소진공이 한 발 물러서며 현재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 중인 유성구 KB국민은행 콜센터로 사옥 이전은 기정사실화되는 모양새입니다. 대전시와 함께 사옥 이전을 반대해온 중구청의 경우 이 같은 변화에 당혹스러워하는 모습입니다. 김재선 중구청장과 박용갑 중구 국회의원 당선인 윤양수 중구의회 의장은 이날도 중기부 장관을 찾아 사옥 이전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특히 대전시 입장 변화에 대해서도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이전 불과 원칙을 고수해 소진공 사옥 이전을 둘러싼 갈등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TJB 김철진입니다.